에이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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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왔어 아 뭐야 뭐야 이거 아 뭐야 오늘 밤 캐니벌이 물이 열리면 오늘 멤버들 텐션 좋네 야 얘들아 우리 일단 뒤로 좀만 가볼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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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랜만에 약간 아이돈님 느낌 나는 촬영장 오랜만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화이트 존에서 너무 좋아요 화이트 존에서 아니 그나저나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승관 네가 좀 설명 좀 해줘봐라 저희가 사실 여행사 콘텐츠를 찍고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비가 와가지고 오늘 비가 정말 날씨가 너무 좋다가 비분틴이 이렇게 복귀를 했는데요 아니 날씨가 진짜 마음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왔다 갔다 날씨에도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 참 순수하다 날씨에 마음이 있다 INFP 11번 아 그래서 오늘 뭐 화보신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정말 프로페셔널한 우리 고잉 PD님들이 오늘 원래 4시간 촬영이었어요 네 근데 뭐 분량만 나면 뭐 카트 하겠대 카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최대한 분량을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아침으로 가자 야 도겸아 야 퍼포먼스인데 진짜 가고 싶구나 진짜 가고 싶구나 진짜 가고 싶구나 카트 말이야 여러분들 왜 이래 아 열심히 해야지 텐션 높으니까 좀 이상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날 야 우리 명호 참 멋있어 야 멋있어 야 너 너무 꾸민 거 아니냐 아 이게 캐주얼 아니야 서명한테는 이게 캐주얼이다 손톱에 뭐 치라고 온 거야 그거 나 요새 내 손톱 제일 마음에 드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맞췄지 아니 나는 아까 명호 보자마자 아 이게 손톱 딱 보고 멍든 줄 알고 나 왜 김밥 묻는 줄 알고 김 묻는 줄 알고 그러니까 너 우산도 이거 맞춘 거지 솔직히 패션으로 아니 검은색 있길래 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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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너무 인날봉식 아니야? 아 오늘 내 시그니처야 뭐야 내 시그니처 뭐예요? 다 같이 할래요 예아 한번 떨고 와야 돼 정말 떨고 예아 그럼 다 같이 한번 가볼까? 하나 둘 셋 떨고 예아 아 재미있다 이거 아 좋아 좋아 텐션 올려 정한이 형 꼭 혼자 한번 보고 싶어 단독으로 아 정한이 형 한 번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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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할까마 할까마 정한 씨 한번 보여주세요 형 한 번만 안 됐나? 정한 씨 한번 보여주세요 야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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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니 좋아 강한 소리빵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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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텐션을 지어서 신발을 벗고 해야겠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 좋았어 가기로 해 이형호 씨랑 다 같이 안 해 빡빡 바라봐 빡빡 바라봐 빡빡 바라봐 그래서 오늘 뭐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러고 계속 놀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준비 많이 한 척 하는데 없어 뭐가 그냥 지금 뭐 게임을 준비했다는데 게임도 우리가 하고 싶으면 장바하래 그래서 사실 저희끼리 방금 전에 예측은 우지 형이 진짜 그 여행사에 진짜? 오늘 나올 거야 오늘 내가 볼 때 조명이 딱 꺼지면서 좀비가 오늘 딱 나와 드디어 좀비 특집? 기회관이 온 걸 보는데 뭐가 애매해 근데 재밌다 그냥 흰 백에서 얼마나 분량 뽑을지도 그니까 어떻게 나눌지도 너무 궁금해 맞아 가끔은 이렇게 미니멀하게 가는 게 좀 재밌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진짜 오랜만에 본 만큼 이제 고인 세븐틴에서도 저희가 좀 다른 머리색으로 지금 왔죠 고인 탈색 어필? 원래 검은색이었던 사람인데 탈색을 하고 레몬디노 네 디노는 여기서 뭐 준비해주신 게임 좀 해볼까 시작해볼까요 그러면 승관이야 이게 참 좋은데 방송 생각하면 좀 그렇고 참 이건 뭐야 이제부터 말하면 바보 그거 그거 이제부터 말하면 바보 그거 내가 한 건데 내가 만든 거야 그거 너 잘 만든 거 같아 재밌어 봐 첫 번째 가볼까? 첫 번째 봉놀이부터 가겠습니다 봉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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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관이가 좋아하는 초크타임 나이스 승관이가 좋아하는 거야?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끝이야 여보 없어 뒤에 설명도? 설명이 없어 승관이가 좋아하는 초크타임 눌렀으니까 바로 하자 눌렀잖아 바로 가 너 혼자 하는 거야 야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승관이가 좋아하는 초크타임 혼자 그거야 그거 1대1에 사물계가 사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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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잠깐만 그러면 승관이가 초크를 좋아하잖아 근데 얘가 막 구기종목 그 실력에 대해서 토론하자? 아니 그게 많았잖아 그래서 한 사람씩 나가서 1대1을 하는 거야 얘가 누구를 이길 수 있는 거야 오 괜찮다 괜찮다 릴레이로 야 쟤가 있는데 근데? 야 뭐야 이거 하는 거라니까 얘들아 누가 이길 수 있는 거야 승관이를 이겨라 승관이가 나랑 11대1을 하던가 그럼 12대1 승관이가 그러면은 공으로 사물계가 하나만 보여줘 어? 준비할 때 동안 가운데에서 이거 세트 지금 만들어야 되니까 좋다 좋다 세트도 우리가 만드는 거야 이렇게 좋다 분량 다 뽑아야 되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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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까지 분량이야 어 이것까지 분량이야 아니 근데 승관이 릴레이를 할 거 아니면 다 같이 할 거야 어떻게 할까? 아 오늘 족구 다 같이 해야지 같이 하자 같이 같이 투하자 야 족구만 한 게 없다유 자 이 순간에도 놓치면 안 돼 이 순간에도 움직여 움직여 우리 분량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좋아 움직여 분량 나 안 나올 것 같은데 분량 오케이 됐어 형 근데 왜 앉아있어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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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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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준비한 족구 게임이 어떤 족구 게임이냐면요 어 네 설명 안 주면서 들으세요 네 입체 족구예요 입체 족구 네 여기는 여기까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튀겨나오는 것까지 오케이 오케이 모든 면을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컷이 갔네 그러면 벽에 닿으면 땅에 닿은 걸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지 아니지 벽 맞고 땅에 튀겨도 괜찮은 거지 그건 아니에요 언제든 땅만 바운드 네 땅만 바운드고요 모든 면을 다 사용하실 수 있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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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봐라고 해봐라고 왜 안 하라고 알았다고 아니 근데 우리 13명이니까 6,7로 나눠서 그냥 한 번에 할까? 그래 그래 아니 하기 싫은 사람 한 명 심판 그러면 이거 승관이가 제안했으니까 승관이가 심판 보자 그래 그래 승관이 좋아하는 그래 그래 난 근데 멤버들이 족구 하는 걸 보고 있어도 행복하게 돼 아 진짜 몰라 너 왜 한쪽이야 난 수비야 나도 수비야 근데 양 팀에서 되게 좋은 기회가 있어 좋은 찬스가 있어 갑자기 안 풀린다 했을 때 승관 부르면 내가 그 팀으로 갈 수 있어 안 부를 거야 안 부를 거야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잘하지 않는다 그럼 벌칙은 진 사람은 뭐 어떻게 합니까? 진 팀 진 팀이 이거 세팅 치우기 어 치우기 어차피 다음 게임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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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진 팀 사물개구도 웃겨 그러니까 나 그거 말할래 했는데 이것도 사물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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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좋아 이거 공 차면서 생각해야 돼 진 팀이 너는 그냥 껴야 돼 갑자기 이러면 껴야 돼 너는 내가 심판은 껴야 돼 승관이가 좋아하는 승관이가 좋아하는 나 사물개구는 안 나 사물개구는 사물개구라는 거야 벌칙이 어디든 껴야 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시도시도 아니야 아니야 시도시도 아 11점 괜찮아 안 아쉬워? 아 15점 15점 오케이 15점 시작 튀겨 한번 튀어도 돼 오케이 조슈와 어른받는다 둘 셋 아이소 1대요 1대요 아 예스쿠티 에스쿠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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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안에 넘기면 돼 아 세 번 안에 오케이 오케이 근데 봐봐 궁금한 거 있어 봐봐 봐봐 바닥 맞고 뒤에 벽 맞아도 되는 거지 어 대신 투 바운드는 안 되는 거지 하나 둘 이렇게 차야 되는 거야 아 차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이렇게 맞고 딱 하고서는 차야 되는 거야 아 좋아 여기부터 맞으면 오케이 근데 저 사물개구 저 끼는 거 맞나요? 네 안 껴요? 아니야 지는 팀이니까 끼는 거야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임이니까 내가 진 게 아니잖아 날 껴주고 아 그럼 너도 한 팀을 껴 나 그래서 지금 어디 야 지금 그럼 투 골라 나? 응 이쪽이다 야 빈규가 아 빈규 뭐야 야 넌 나한테 아예 할 거야 일단 늘어 나 이쪽 오케이 이게 문준이 서명호야 서명호 중간에 다 아프면 문준이 서명호야 나에서 많이 늘었어 야 무지하니 우리 야 그거 언제 저 거야 그거 왜 맨날 준수화가 맨날 하던 거 그거 따라해서 그거 부어가지고 그래 몇 년 전에 한 건데 그거 아쉽다 이제 잘해 손으로 할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알겠어 오케이 격 격공격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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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맞네 맞네 내가 잘했어 너 버릇 아직 못 꽂혔구나 왜 땅에 달아야 돼 잠깐만 야 일로와 공주여를 서명호 둘 중에 누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빨리 살려야 돼 빨리 살려야 돼 알면 된 거야 잘못을 알면 된 거야 알면 된 거야 아 이제 풀었어 간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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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둘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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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겼어 헤딩으로 찍나요? 넘겨 넘겨 그렇지 하나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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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m화 여기서 이렇게 갔어야지 침착해 진짜 지도하게 못한다 이대형 이대형 간다요 오케이 포션 좋아 살려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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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타면 됐네 괜찮아 괜찮아 뭐가 아이야 잘한 거 하다가 주면 돼 뭐가 아이야 참아라 참아라 일단 3월 계획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될 거 같아 야 제가 너네 3월 계획을 그냥 너희끼리 족구하면 될 거 같아 젤 젤스 같은 거 같아 공 던져주면 돼 이제 은준이가 개인기 헛다리 좋았어 후! 너무 많아! 나이스 고 와! 룰에 이에 룰에 이에 룰에 이에가 벽에 꽂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아웃 아니야 차고 아웃할게 알게 알게 저 승관 씨 없었으면 다 하면 돼 아니 알겠습니다 맞아 룰에 이에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면 그냥 차버려 저 점수 몇 장 가시죠? 4대1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해야 돼 4대1 간다요 간다요 갑니다 지금부터 안 봐줘 은근히 족구해 존신 다 찬다 다 찬다 다 찬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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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둘 아이스 아이스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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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을 잘못 짠 거 같아요 야 아직 자고 있는 거 같아요 조건을 공을 건드려서 차는 게임이에요 우리 팀의 뒤에 문준이 다 있어요 콕보 팀 다 있네 콕보 팀 다 있어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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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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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캐슬 야 좀 넘기자 아니 잘했어 고원을 넘기면 아주 잘했어 잘했어 준 씨 앞으로 이렇게 하면 나도 박자가 힘들겠다 이거 뭐야 이거 준 씨 혹시 아까 차신 보면서 무슨 얘기 하신 거죠? 억울하신 거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같은 팀이에요 아 두 팀 6대 1입니다 6대 1 야 그냥 둘을 얘네가 다 커버해야 돼 아니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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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재밌잖아 근데 재밌죠 6대 1 6대 1 6대 1 너 꺼 너 꺼 너 꺼 보자 정답 나이스 페인트 공격 오케이 오케이 킴만큼 나이스 아 또야 버논이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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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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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찌 오케이 둘 아 아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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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앞으로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야 분위기 바꾸는 거야 이거잖아 이거 분위기 바꾸는 거야 분위기 바꾸는 거야 우리 거야 우리 거 어 저 저 어 서브권 어 조심 오세요 만난다 오 대박 아 가자 아 대박이다 간다 가요 대각선으로 잘라가지고 저쪽으로 빨리 덕구덕치게 이렇게 했는데 몰라 몰라 그냥 해 그냥 해 뭐야 뭐야 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아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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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나이스 나이스 어 눈이 있어 오케이 이거 뭐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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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췄어 그래서 준혜 너무 잘 췄어 같은 팀이에요 너무 잘 췄어 같은 팀이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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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호야 명호 슛 나이스 발전했어 오케이 침착하게 침착하게 도랑이 발톱 족쥬아 족쥬아 최보는 거 하나 딱 그렇지 넘겨서 나이스 좋았어 잘했어 잘했어 지금 몇 대 몇이죠 그래서 8대 3입니다 정화 나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세기로 해라 아 당연하지 나 그렇게 세게 안 해 아 윤정아의 서브 득점 아 에스쿱스 별로 못하는데 8대 4 야 야 야 어디로 가신 거죠 야 야 야 야 야 야 아니 이거 뭔 슛이야 야 저기서 또 이런 동작이 나오지 뭔 슛이야 야 야 팝퍼팀 잘한다 야 우리 팝퍼팀이 괜히 팝퍼팀이가 아니야 우리 몸몸 다 쓸 수 있는 거 같아 무릎도 쓰고 다 하니까 여기서 온몸 다 쓰는 걸로요 손 세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탈만 빼고 다 쓸 수 있는 거 같아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어 저는 잘 가 형 아니야? 아 잘 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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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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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친다 아니 왜 왜 왜 왜 왜 괜찮아 아 괜찮은 거야 아 그러니까 신발은 왜 붙였어 야 어떻게 한 거야 야 어떻게 한 거야 야 어떻게 한 거야 아니 아니 하에서 빔 주어 넌 나의 페이크에 속은 거야 야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아 도겸 형 노린 거 아니야? 아니야 노린 거 아니야 11 대 5 11 대 5 몇 점 아니죠? 좋아요 좋아요 15점 오케이 넘겨 나이스 자 저 메가리 없는 어 어 잠시만 잠시만 어떻게 하나 바로 가야 돼 둘 자 넘겨야 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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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 명만 바꾸자 잠깐만 좋아요 좋아요 아 나랑 바꾸자 나랑 바꾸자 아 차라리 나랑 바꾸자 어 근데 사물계에서 사물계에서 사물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야 이게 네가 들어온다고 달라질까 달라져 안 달라진다니까 깍두기 파이팅 하자 오케이 에이 야 준이 잘하고 있어 명호 다 잘하고 있어 가자 자 그러면은 12 대 5 수고하니 깍두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파이팅 시작 시작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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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서브미스 서브 네트 걸리면 안 돼 이게 뭐야 네트 걸리면 안 돼 시작 나이스 서브미스 오케이 서브미스래요 야 각자 다 문준이 뒤에 커버 봐줘 오케이 오케이 정환이 봐줘 나이스 자 안 달라진다 야 야 야 야 너 너 왜 들어왔어 나 미쳤다고 나 미쳤다고 너 나가 이네 둘이 헛발자하니까 내가 맞은 거야 야 빨리 바꿔 자 13 대 6 13 대 6 시작 갑니다 자 야 코스는 심판이니까 저 사물계 빼주자 하고 괜찮아 공γα 헤딩alez 문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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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ta 7 대 13 시작 오케이 오케이 핑킹스텝 오케이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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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잇 – 아 – 어 – 아 – 안 닿았다 – 아 – 그 때 – 너 잘하는 거 맞아? 내가 못 한 게 아니야 – 야 승관 – 승관 – 승관 – 승관 영이가 어쩔 수 있어 – 우리 신수 스타 아니야? – 못하네 – 내가 저자리였으면 살짝이라도 쳤을 텐데요 – 야 원래 얘가 갔어야 돼 – 아 그럼 명호가 볼면 되지 – 명호 에잇 – 그거네 – 주엽기라도 하자 형 자 이렇게 되면은 호시랑 동급인데? 그렇지 아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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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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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끝났어 끝났어 자 시과라 끝났어 자 다음 팀으로 갈까요? 네 이야 재밌었다 오케이 재밌어 재밌네 근데 여기 좋고 재밌다 이거 진 팀이 치우세요 안 했어 진짜 진 팀 치우세요 지금 와 근데 땀 장난 아니니까? 지금 활동적인 걸 했으니까 한 번 그냥 쉬자 자 어떤 게임이 있죠 또? 큰 그림 뭐죠 큰 그림? 큰 그림 뭔가 좀 쉬는 게임 같지 않아요? 담금주 만들어서 TTT에 가져가기 아 넘어가자 넘어가자 원래 흐른 원도가 맛있어 아니면 서서 하는 거 있으니까 앉아서 하는 걸로 밸런스 게임 하나 할까? 그래 그래 밸런스 게임 이게 반 갈라가지고 옆아 옆아 해가지고 그래 그래 게임 많으니까 자 한 번 눌러주시오 어 이게 나은 걸 고르면 되는 거다 내 머리가 두 배로 커진데 3일 동안 베개 대신 벽돌을 베고 자야 돼 야 벽돌을 베고 자야지 벽돌을 베고 자야지 머리 두 배로 커서 하는 거야 이게 3일이랑 평생이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3일이 더 하는 게 아니잖아 100만원 안 받으면 안 되나? 우리 근데 우리 대기시에서 그렇게 잔 적이 있잖아 벽돌 같은 걸로 아무거나 그냥 야 그리고 찜질방 가면 저 벽돌 같은 걸로 베고 자 맞아 예전에 사람 다 둘로 자 두 배는 아니야 너무 이거 밸런스는 안 맞다 그래서 16강이신 거죠 16강이라서 돼요 벽돌 벽돌 일주일 동안 자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불씨에 알람이 울린 아 평생 과자를 쿠키 샌드로만 먹어야 된다 알람이 낫지 않아? 난 쿠키 샌드가 좋은데? 나한테 저거 맛있는데 근데 그 느낌 뭔지 알지? 내가 10시에서 12시에 일어나야 돼 근데 3시에 깼어 어? 아 쿠키 샌드가 더 자네? 나는 그게 안 돼 깨면 계속 깨 나이 드니까 그게 안 되더라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그건 같아요 저거는 알람은 불씨이고 땅콩 샌드는 먹고 싶은 때 먹으면 되잖아 네 그 평생인데 과자를 안 먹는데 저는 평생보다는 불씨가 낫다라는 일주일이 낫다 근데 그만큼 과자를 좋아하는 게 있나? 예를 들어서 맥주 한 잔 먹었는데 새우깡 포카치 뭐 이런 거 그럴까 그냥 새우 그냥 새우를 먹지 그리고 땅콩 여기 못 먹는 거니까 왜 과자를 먹어야 해? 어째 과자 많이 먹지도 않을 건데 아니 여기서 땅콩 먹먹는 사람 있어 과자라 뭘 먹어? 바눈이 뭐 먹지? 땅콩잖아 말 좀 들어 이게 말 좀 들어 오케이 그러면 알람으로 가자 그래 알람을 위해 아 쿠키 마시는데 3일 동안 자기가 사는 곳에서 10분 걸어가야 나오는 화장실만 이용가 와 안 돼 안 돼 아침에 일어나면 나무젓가락 콧구멍에 꽂고 10초 버티기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나무젓가락을 얼마큼 꽂아야 되는데? 하나씩만 꽂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그럼 저게 낫지 않아? 10초 더 낫지 않아? 10초 더 낫지 않아? 야 우리 코로나 검사할 때 맨날 꽂잖아 야 우리 코로나 검사할 때 맨날 꽂잖아 야 봐봐 승강아 승강아 너가 불시에 갑자기 배가 아파 그것도 설사 배야 근데 화장실을 10분씩 걸어가야 돼 근데 너가 이제 8분 30초 때 바지 길어 그러면 뭐가 나? 난 화장실이 아니 나무젓가락 저거 봐봐 아니 얼마큼 넣으라는 말은 없잖아 아니야 저 보기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그거 이 여행과는 말이야? 너 몇 번 넣었어 지금 그냥 오른쪽으로 해 오케이 화장실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으로 아오 나무젓가락 모든 밥을 콩밥으로만 먹어야 나 콩밥 좋아하는데 나 싫어 사랑니가 두 개 생김? 당연히 콩밥 먹는 게 맞잖아 그렇지 콩밥이 낫지 얼마나 건강해 어 맛있어 사랑니보다 낫지 3일이면 3일이면 먹지 나 빼고 다 콩밥 먹어? 콩 좀 먹으면 야 승아 좀 먹으면 먹어 다 코먹고 야 너 편식 좀 하지 마 야 그렇게 비타민 챙기면서 공간한 거 안 먹으면 어떡해 아니 단체 생활찌 야 너도 맨날 밀크티 먹고 너도 맨날 마라션 거 먹고 언제 마라션 거 먹고 너 좀 일 갖지 마라 근데 매복 사랑니는 이게 뽑을 때 무조건 고통스럽게 뽑아야 돼서 무조건 아파 아 콩밥 눌러주세요 일단 콩밥 눌러주시는데 봐봐 콩밥이라 넘어가 넘어가 별 관심도 없어 문지방에 발가락 부딪히러 아 저거 안 돼 안 돼 내 피가 무기들한테 인기가 있었잖아 야 이게 어렵다 인기 많은 게 낫지 않나? 당연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끔 사인도 해주고 그렇죠 내가 문지방에 지금 찍혀봐서 아는데 아 나 진짜 나 찍는 거 너무 싫어해 문지방에 제대로 찍혔네 너비 확률이 증가한 상태네 근데 고통을 알고 당하느냐 모르고 당하느냐 이건 정말 다른 거거든 맞아 문지방은 아 F인데 근데 F킬러 엄청 틀어놓고 그거 보호비 역할 해놓고 자면 되나 12 대 1인데 다 뽑혀 난 모기가 날 거 같아 아니면 저기 문지방을 하면 찍고 와 너는 단체 생활 좀 해라 너네가 나만 근데 혼자 하던데 너는 단체로 하던데 그만 걷더라 난 모기 부르는 게 진짜 싫어 만약에 문지방은 내가 보호할 수가 없어 근데 모기는 약을 바르면 되잖아 예방을 할 수가 있어 일단 지반에 모기약을 뿌리면 되잖아 근데 문지방은 그냥 가다가 가는 거야 그렇지 이거 그냥 다 갈 수밖에 가다가 가는 거야 가다가 가는 거야? 오늘 수만이 형 의견이 안 맞네 역시 방송 괴물은 달라 그렇지 드림을 만들 줄 아는 거야 네 그러면은 방송 괴물은 모기로 가시죠 모기로 가시죠 1주일 동안 피카츄 옷 입고 1시간씩 산책 여름일 때 1주일 동안 빨간 내복 입고 너 빨간 내복 입지 이거 안 입고 죽어 야 에어컷 틀면 되잖아 에어컷 틀면 1시간 동안 산책한다고 저가 입고? 형 저는 피카츄 옷을 입고 방송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저 정도도 아니잖아 이게 두 가지의 차이점은 첫 번째 거는 무조건 사람들과 마주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너무 많지 두 번째는 혼자 감당하면 되는 거야 혼자 감당하면 되는 거야 근데 나는 1번에 난 게 산책하면 얼굴 다 바르고 산책하면 되잖아 맞아 마스크는 모자 쓰면 되지 야 누군지 모르잖아 1시간이면 그치 근데 저거 스크류 있어 봐 빨간 내복 여름? 나주 가서 엄청 땡겨져서 네가 무대를 해야 돼 어 아 안 되겠다 정한이 형 되게 설득 잘한다 그래 아니 근데 밤에 산책해도 되겠다 그치 그래 피카츄가 낫긴 하겠다 피카츄? 평생 핸드폰 하면 애니 캐릭터로 하기 어 뭐 괜찮은데? 졸리고 좋은 거 졸리 죽여 죽여도 돼 졸리가 동건데 졸리와 동건데 죽여도 가능하세요 나랑 같이 산다고 나는 도반제 나 졸리와 같이 사면 재밌을 거 같은데 야 졸리 진짜 안 죽은 거 아니야? 졸리가 되게 나쁜 캐릭터로 유명한 거 알죠? 엄청난 이게 고길동의 고열을 빨아먹는 캐릭터로 유명하거든요 고길동의 마음을 알게 되면 진정 어른이 됐다고 해서 어릴 때는 졸리 편인데 어른이 되면 고길동 편이지 나는 졸리랑 못 살 거야 나 못 살아 나 졸리 생긴 거부터 봐봐 쟤 너무 말한 듯해 생겼어 죽이면 너무 슬프잖아 그렇지 넘어가시죠 홍대에서 5시간 동안 즉석 공연을 기대 100만 원 받고 하루 동안 길고양이랑 몸박힌 와 재밌는데 길고양이 이렇게 되고 싶다 나도 길고양이 길고양이가 되면 위험하지 않을까? 엄청 위험해 살 수도 있어 근데 인간 머리 가져있잖아 길고양이들 싸움을 엄청 잘해 근데 우리는 평소에 그냥 노래하는데 그냥 홍대에서 5시간 동안 노래하면 100만 원을 받는다는 거잖아 5시간 동안 난 못했거든요 근데 5시간 토크 콘서트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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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래도 100만 원 받고 하는 거면 목숨을 거는 거보다는 공연을 하는 게 낫잖아 아무래도 봐봐 그리고 고양이인데 누가 나 만지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와가지고 귀엽다고 그냥 넌 날라 고양이 만지자 오늘 승관이 순하시네 야 우리 13명에서 4시간 공연했는데 죽으려고 하는데 5시간 혼자 한다고? 오히려 혼자가 나 오히려 혼자가 나? 응 근데 브이라이브 다 같이 하고 오늘 걷도라 승관이가 야 진짜 걷도라 서운하다 이거 진짜 진짜 나 동작에 못 터먹겠는데 그래 그래 나가라 아 나 봐 그래 그래 잘 졌다 잘 졌다 그래 그래 다시 열심히 해야니? 이거 왜 조금만 더 했어? 이거 하고 다시 열심히 해야지 이제 8강이야 8강 알람이랑 모기 또 모기야? 아 8강입니다 모기 보다 알람이 낫지 않냐? 알람이 낫지 알람은 낫지 어차피 잠 못 잘 거면 알람이 나와 우리 이거 재미없으니까 빨리빨리 하자 알람 나랑 들을 생각이야 이제 한번씩 봤으니까 빨리빨리 산책하는 야 공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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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이죠 갑자기 빨라져 피카츄! 피카츄 가 진짜 피카츄야? 나는 피카츄 야 아깝게 이렇게 하지 야 너무 좋다 공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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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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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이 피카츄 피카츄이 피카츄 좋아 피카츄 피카츄은 피카츄 피카츄을 입고 산책시킨다? 현성이 형 피카츄 좋은데 피카츄 콘텐츠 보고 지금 콘텐츠에 도착 콘텐츠 생긴다 정한이가 가장 좋아하는 건 1주일 동안 피카츄입니다 정한이 형 100만 원 받고 피카츄을 입고 하러 간다 피카츄를 좋아하지 콘텐츠 하면 재미있겠다 가라 이제 재밌는 거 좀 골라봐 그래 다른 거 뭐 있냐 나 저거 재밌을 것 같은데 너의 눈코임 날 만지는데 스탠드업이다 스탠드업 아니 제목이 너의 눈코임 날 만지던 네 손길 가볼까? 어 한번 가보자 가보자 오 야 재밌겠는데? 이거 그거 티턱 유명한 거잖아 맞추는 거 야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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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잘해보자 저런 거 있구나 다 다 아니 그냥 한 명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아 무리하고 불러 하는 거야? 다 맞아요 네가 그 가 잘 맞춰 봐 아 윙크하지 말고 아니 아니야 살짝 틀어야 돼 아 오케이 그렇지 눈을 없애야 돼 너 눈을 얼굴 형이 안 맞는다 얼굴 형 좀 맞춰봐 찍어 찍어 거의 다 맞았어 시작 됐다 됐다 사자 밑으로 찍어 파리 안다 야 부대부대떨어 다른 사진 없어? 도와줘 도와줘 옆에서 아 이거 진짜 웃기게 할 수 있는데 명호 가자 다음 보편 명호가 웃기게 할 수 있대 다 하지 말고 명호로 가자 어 이거다 이거다 명호다 이거 좋다 아 저렇게 하는 거네 명호가 이분이랑 형이 닮아 명호가 이분이랑 형이 닮아 오오 대박 아 재밌다 이거 잘한다 아 인싸야 승관이 한 번 해봐 승관이가 가보자 승관이가 가보자 승관이가 가보자 승관이가 가보자 과연? 아 요염해 요염해 코 좀 맞춰봐 반대 반대 오른쪽으로 맞춰야지 고개 더 숙여야지 아 좋아 좋아 그렇지 모나리자다 모나리자? 승관이가 아 아 아 아 옥션 잠깐만 오우 형은 위로 합시다 어 오우 어 야 잠깐만 더 가까이 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오 이거 누구 잘 맞는데 여찬이 아버지가 엄마! 어머니 같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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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같아. 잘 봤어. 저 인자. 야 어머니 자기 딱이다. 누구야? 야 이거 잘 어울린다. 오 좋아. 오 진짜 같아. 신기하다 눈이. 엄마. 자꾸 엄마가 나와.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할 건데. 아 됐어 됐어. 아 됐어. 아 재밌다.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원래 이게 벨사공이 많을 때는 조용히 하고 있으면 어디론가는 이제 흘러갑니다. 카메라가 어디다 찍고 있는 게 없네. 아 몰라. 와서 족보하라고. 벨사공이. 벨사공이. 우리 카메라 없네. 벨사공이 많을 때는 그냥 뭐 그냥. 벨사공이 많을 때는 흘러가면 돼. 순서토. 에브리토. 헤롯토. 벨사공이 많을 때는 그냥 흘러가면 돼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주면 알아서 흘러가요. 그게 팀이야. 13명으로 살아가기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흘러가면 돼. 그러면 알아서 그냥 되는 거야.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1시 3. 5, 5, 6, 5, 5, 6, 5, 6, 7, 6, 7, 7, 8, 9, 10, 8, 9, 10, 9, 10, 9.